자 그래서 오늘 채연이 단어네요 E A 21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Jogging Jogging? J-U-G OK. JOG 그러면 얘는? Jogging Jogging이죠 얘가 J-U-G-I-N-G OK.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요. G 한번 더 써야되는데요. OK. 자 이걸 보고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합니다.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써야되요. OK. 그 다음 Watch Movies죠. Watch Movies. 영화보다 Watch Movies. Watch Movies 어떻게 쓰면 될까요? W-O-V-I-C-H 자 소리가 Watch죠. Watch 그러면 W-O-W-A 해서 W-A 만들구요. 소리 안나는 T 나오구요. W-O-T 그 다음에 Q-W-A-T 그 다음에 M-O-V-I-E OK. OK. M-O-V-I-E OK. OK. M-O-V-I-E OK. M-O-V-I-E W-O-V-I-S OK. W-O-V-I-S I 소리가 소리가 스프링이죠 스프링 그래서 얘가 스프 그 다음 R I 스프링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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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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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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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K, K, I, K, I, N, G 그쵸, 자, 하다치에 소리 안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ing 붙일때 소리 안나는 이는 없애고 ing 붙이는거에요 하이킹 오케이 계속해서 A, S, Q, N, E, R M 그 다음 뭐? O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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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SOME YEAR가 아니라 SUMMER SUMMER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SNOW SNOW 그러면 우리 내린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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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는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에요? HANA 이름 시구요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할머니 Yeah O ś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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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톰입니다. 오톰. AU가 O 되고 있어요. O. 그 다음에 턴. 음. 턴. 하고 소리 안나는 N이 있습니다. 오톰. 어럼. 오케이. 그 다음. FALL. FALL도 가을이란 뜻이 있으니까. 오톰 대신 쓸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하단씨로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설팅? 하단씨대 ING가 붙어있겠습니까? 이게 설팅이겠죠? 일단 설팅하단은 설팅이 아니고 ING 빼는 설팅이죠. 설팅. 설팅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설팅입니다. 설팅이구요. 그 다음에 얘가. 설팅이 되는 거구요. 아이고. 얼 빠졌네. 설팅. 계속해서.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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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구요. 계속해서. FISH. 이렇게 해서 FISH 자 이거는 ING를 붙이면 자 낚시 하자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 치면 이거 붙이면 안되죠 FISH OK Are you happy? Yes I am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것 하고 싶을 땐 FISHING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까? OK 계속해서 수영하다 SWIM SWIM OK 그러면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건 SWIM SWIM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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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깅 알고있어요? 여기에 G를 한번 더 썼죠? 마지막에 끝에 뒷부분에 모음자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스윈도 마찬가지 여기에 E 소리 나는 모음하고 ㅁ 소리 나는 모음자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M을 한번 더 써야되요 이것도 나중에 중학생 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ING 형태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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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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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녁식사는 디너구요, 그 다음에 르, 어, 르, 디너구요, 저녁식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헤브 디너라고 표현합니다, 헤브 디너는, 저녁먹다가 뭐라고요? 헤브 디너, 오케이, 계속해서, 바람은 윈드죠, 윈드,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윈드입니다, 소리가 기억나면 쓸 수 있겠죠, 바람 윈드구요, 바람이 뭐라구요? 윈드, 오케이, 그러면 겨울은? 지금이 겨울이죠, 윈, 털, 윈, 털, 겨울이 뭐라구요? 윈, 털, 겨울, 윈, 털, 계속 따뜻한, 웜입니다, 웜, 그럼 어떻게 쓸까요, 웜? 웜입니다, 따뜻한, 웜, 오케이, 추운, 콜드,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의상을 입다, 웜을, 웜, ро, 콜스, 티누마, 웜, 어어, 코스, 티누마, 웜이상piel, 에어, 코스튜만, 너의 바람을 입다, 웜일이 포스트 Peterson,kel사진, 우리의 종아يم cet stuff,lybers 아rom 오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아까 전에 스노위도 어떤 시였죠 눈 내린 오케이 그래서 28개 중에서 wear a costume, warm, winter, wind, have dinner, season, swimming, m 하나 더 쓴거 그 다음에 exchange presents, 여름, summer, have a party, 봄, spring, watch movies 그 다음에 끝에 한번 스위밍도 그렇고 조깅도 그렇고 얘들 다음 시간에 틀리지 않도록 익힘 학습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스물일곱, 스물여덟개 중에서 열일곱개 틀렸으니까 많이 틀렸어 다음번에 줄이세요 yeah that's what happened